모바일 퍼즐 대전 게임 마법의 매직이 2차 CBT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마법의 매직은 퍼즐 장르와 RPG 장르를 절묘하게 결합한 독특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원터치 드래그로 동일한 색상의 구슬을 터뜨리는 퍼즐 장르의 손쉬운 게임 방법과 스킬 조각 및 캐릭터를 강력하게 육성하는 RPG 장르의 재미요소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폭넓은 유저풀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될 2차 CBT에서는 지난 1차 CBT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보완하며 완성도 높은 게임성을 위해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2차 CBT 참가자 모집은 오는 11월 6일까지 진행되며 정식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에테르 100개 쿠폰을 참가자 전원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11월 3일 월요일 터치터치 게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